Q. 장성윤 선수가 먼저 서브를 시작합니다. 오! 깊어요! 맞받아치고 있는 두 선수! 아직도 살아있습니다. 결국은! 장성윤 선수는 그걸 좀 살려야 됩니다. 매치 걸리는 김동현! 자주 가려면 조금 더 빠른 박자로 흐트러트릴 필요는 있습니다. 오! 리시부 범실! 오늘 한국골에서의 에이스로 나온 김동현 두 점을 잡기 위해 나와있습니다. 저기로만! 장성윤 물러서 오니깐 김동현 선수가 약한 백핸드 쪽으로 공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아 나갔어요 서브 득점까지! 4. 아... 자 이번엔 제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몸이 풀리기 때문에 그거를 장성윤 선수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렇죠 맞탑 스핀 대결에서 김동현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. 6대5 자 지금처럼 빠르게 그렇죠 네 이제... 포인트 풀리기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김동현 서브는 장성윤 맞추지 못하는군요 김동현 볼을 처리하고 싶은 장성윤입니다. 6대7 4대7 아 김동현 아 김동현 그렇습니다 김동현의 서브 아 역시 또 김동현 3점 차로 점수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장성윤 선수한테는 상극입니다. 게임 포인트 김동현 이번엔 장성윤 조금 더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아 그렇군요. 본인이 랠리가 좋고 화백 대입은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예 자 그러나 그걸 또 이겨내봐야 되죠. 그렇죠 아 그러나 김동현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. 아 역시 김동현 몰아붙입니다. 아 네트 맞고 엣지가 나왔습니다. 아 자 이제 첫 포인트가 나왔습니다. 김동현 박자 변화까지 김동현 워낙 선수들이 심판의 소리를 못 듣고 플레이를 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. 아 김동현 이번에 백핸드까지 날카네는 본인이 좀 부속한대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이 계속 져왔던 방식대로 지금 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아 그렇죠. 0대4 자 과감했어요 이번엔 장성일 아 김동현은 서브 변화로 덤비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그걸 역으로 또 공략했던 김동현이었습니다.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김동현 확실한 처리를 해냅니다. 1대6 뒤져있는 장성일 긴 서브 아 3두 장암백팬드 탑시 네 자 이거 3두 포인트 장성일 선수가 좀 더 가야되요 그러나 김동현이 용납하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7대2 김동현 2대6 3두 마무리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. 3대8 5점 뒤져있습니다. 아 나가고 마는군요 장성일의 범 아 행운의 득점 김동현 그러나 김동현은 매치 포인트입니다. 다감했어요. 잘성일 생각할 거에요. 네 아 서브 득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. 아 서브 득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we